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정훈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2015, 2015년 한국사 9급, 7급 대비 한국사 개념편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기본서로 따지면 2012년판이 있었고 2013년판이 있었고 2014년판이 있었고 이번에 2015년판을 내게 됐습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죠. 강의도 우리가 지금까지 2012년 강좌가 있고 2013년 강좌가 있고 이 두 개는 이미 폐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14년 강좌가 있고요. 이제 네 번째 강좌입니다. 그래서 개념편은 이번에 2015년 강좌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수험적합성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교양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7급, 9급, 법원직, 경찰직, 경찰 간부까지 모든 한국사 시험의 베이스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공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험에 가장 적합한 교제와 책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가치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최고의 가치는 수험적합성입니다. 자 여러분 쌤이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이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공무원 시장에서 제가 한국사를 강의하면서 2012년 2월달부터 제가 일관되게 지난 2년 반, 3년 가까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꺼운 수험서를 버려야 빨리 합격한다. 자 여러분 100강, 120강 되는 그런 긴 강의를 들어서는 절대 합격하기 어렵다. 자 여러분 긴 강의는 공무원 장기학생 소위 공장기의 지름길이다. 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한국사의 7급이든 9급이든 경찰이든 한국사의 고득점 지름길은 95점 만점. 뭐 솔직히 90점 받아도 합격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잖아요. 현실에 솔직히 공무원 수험생들의 거의 90%는 허수잖아요. 진통은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뭡니까? 뭐 한국사 같은 건 만점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 합격 후기를 보십시오. 85점, 90점, 95점 받고도 합격한 사례가 억수로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9급은 문제가 최근 한 2, 3년 사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대충 85점, 90점 맞아도 합격하는 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자 여러분 한국사 고득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고득점이라고 하는 것은 95점이나 만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사 고득점의 길은 의외로 아주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핵심은 자 이건 뭡니까? 다회독,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기출문제를 자주 반복해서 분석하고 풀어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놀랍고 신비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두꺼운 수험서 노량진의 지금 시중에 있는 수험서 대충 유명한 수험서 평균 몇 페이지입니까? 1200페이지, 1500페이지, 1800페이지 됩니다. 이거 과연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할 수 있을까요? 전 쉽지 않다고 봐요. 자 이 긴 그 다음에 노량진의 대부분의 강이 자 여러분 거의 110강, 120강이 기본이죠. 심지어 180강짜리도 있습니다. 이거 과연 완독할 수, 완강할 수 있을까요? 완강을 해도 자 여러분 한국사라고 하는 감옥은 행정법, 행정학이나 이런 감옥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반복해서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120강 이렇게 넘는 강의 두 번, 세 번 들어야 귀에 딱지가 앉는데 과연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두 번, 세 번, 네 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감옥은 공부 안 합니까? 그러면 두꺼운 수험서나 긴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구급대도 2년, 3년, 4년씩 공부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노선이 아닙니다. 자 솔직히 대다수의 공무원 수험생들은 솔직히 그 두꺼운 수험서를 완독하지도 못하고 그 긴 강의를 완강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고득점을 하려면 기본서를 3회독, 4회독, 5회독 해야 되는데 완독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려면 강의를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해서 들어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가 되는데 현실은 저 뒤에 일제강점기나 현대사 거의 백지라는 거죠. 대다수의 공무원 수험생들이. 그런데 어떻게 고득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가 바보 아니지 않아요. 저희 연구실에 나름 똑똑한 한국사 전공한 똑똑한 친구들만 지금 한 4, 5명 모여 있는데 나름 선수들만 모였는데 우리가 지난 4, 5년, 6, 7년 동안의 한국사 문제 우리도 매번 분석합니다. 감히 사부님이 자신하건데 노량진의 그 어떤 선생도 공무원 수험의 경향, 출제원칙, 출제원리 저보다 더 잘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출제위원들이 누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는지를 그 사람들이 정말 알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분석해보면 최근에 2, 3년 한 3년, 4년 정도 분석해보면 명확합니다. 9급의 경우에요. 9급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해도 충분히 95점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100% 커버 가능합니다. 7급의 경우에는 솔직히 고등학교 국정교과서가 90% 정도 커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7급 두꺼운 수험서 봐야 될까요? 7급은 7과목이나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급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수준에서 공부를 하되 다양한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서 보완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우리 수험생들이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7급으로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했지만 95점 만점 받는 분들이 저는 많은 이유가 그분들이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하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약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고등점이 가능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경찰은 약간 예외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는 뭡니까? 국가고시센터나 이런 데로 이관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뭡니까? 자체 출제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 수준이 완전히 지랄 개떡 같죠. 이런 거는 뭡니까? 솔직히 좀 약간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직도 결론은 뭡니까?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문제의 형태가 지랄맞은 거지 내용 자체가 고등학교 국정교과서를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선은 자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수준에서 충실한 기본서를 만들자. 자 그 다음에 60강 정도의 컴팩트한 강의를 자 이걸 통해서 뭡니까? 7급이나 9급이나 경찰직 모두 현존하는 공무원 시험의 모든 뭡니까? 이 시험을 우리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감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노선입니다. 자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저도 솔직히 강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수업을 들으면 제 수업을 많이 선택해 주시면 저는 돈도 벌고 좋죠. 하지만 전 유감스럽게도 저희 노선 우리 노선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강의를 듣지 말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노선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강의를 듣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이런 일관된 노선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만 강의를 들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합격 후기를 보십시오. 그 합격 후기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국사 덕분에 한국사를 컴팩트하게 만점은 비록 못 받았지만 한국사 덕분에 아주 뭡니까? 짧게 한국사를 빠른 속도로 정리하고 내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감옥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합격 후기에 공통적으로 다 나옵니다. 또 공통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사부님이 문제편이나 동력 모의고사나 이럴 때 문제풀이하는 스킬을 엄청 강조를 합니다. 몰라도 문제푸는 스킬이 어느 정도 탑재가 되면 제한된 내용으로도 충분히 뭡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자기 실력보다 한두 문제 정도는 더 잡을 수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거든요. 그 문제풀이 스킬을 다른 감옥에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나 다른 감옥에 적용을 했으니까 통하더라.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그 합격 후기 지금 한 60몇 개 쌓여있는 그 합격 후기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중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면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강의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중에 이 OT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강의를 아직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 강의를 선택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가 지난 2년 반 3년 동안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저희 노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쌤이 이제 2015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2014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14 기본서하고 2015 기본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페이지 변화도 없고요. 제가 일부로 페이지 변화를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내용도 거의 99.99%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료특강을 하면서 옆에다 사료 분석을 했더니 의외로 수험생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강의에서 많이 해줬던 부분인데 사료해석을 좀 붙여줬더니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료특강에 썼던 사료해석 자료해석 부분을 이번에 뭡니까 조금 써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됐다. 기본서에는 저는 이제 최신 문제의 경향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2014년 기본서가 2012년 과 2013년 기출문제를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2013년 과 2014년 기출문제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험의 기출문제는 다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7급 지방직은 아직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7급 지방직 문제만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나머지 문제들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직 하고 그 다음에 법원직 이런 건 문제편에서 다루고요. 경찰 간부나 이런 건 문제편에서 다루고 7급 9급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경찰 이런 문제는 다는 건 아니지만 중복되는 문제는 피하고 빼어난 문제들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을 2013년과 2014년 기출문제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한 40% 정도 교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PPT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60강 정도로 과연 정리가 될까 솔직히 30강 정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맘먹고 하면 20강 정도로도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빠진 것 없이 다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선생의 노하우 실력 인겁니다. 당과 강사들은 한국사 전체 내용을 20강 이면 20강 30강 30강 50강 60강 60강 마음대로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내공이 부족한 사람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60강 정도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일정하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초스피드 개념은 30강 정도로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빠진 내용 여러분들이 찾아오면 제가 포상해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구급을 치는 데는 단 하나의 내용도 빠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60강에서 63강 정도 작년 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강의 다른 선생님들 강의 90강 100강 하고 아마 우리가 더 자세하면 더 자세했지 부족하진 않습니까? 왜? PPT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러닝 타임 다른 시간보다도 거의 우리가 한 2000부 정도로 줄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저는 닥치고 수업하는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지루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수험적합성 효율성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분초를 다투는 사람들한테 자기 인생 이야기하고 노가리 까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저 그렇게 강의 해보는 사람 저게 없습니다. 오로지 닥치고 수업합니다. PPT로 수업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60강이지만 다른 강사들 90강 100강 어치의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복습하는데 나름 빡세겠죠. 그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도둑놈 도둑년 심보를 벌여야 되겠습니다. 적게 공부하고 그리고 많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60강 짧게 강의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공부가 나름 빡세다는 거죠.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제 강의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도둑년 심보는 버려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맞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향후 지금 시즌이 바뀌는 저는 시즌을 보통 9월 초에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9월 초에 시즌을 시작해서 5월 말 6월 초에 시즌이 마감됩니다. 저는 7,8월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사 필수가 되면 수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No! 저는 공무원 강의 제가 평정할 때까지 계속 전진합니다. 노량진에서 긴 강의 퇴출될 때까지 두꺼운 수험에서 퇴출될 때까지 저는 계속 굳세게 전진합니다. 아마 두고 보십시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는 4단계입니다. 2단계는 문제편. 문제편은 11월 달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40강 정도로 진행됩니다. 앞에 핵심정리하고 문제풀고 문제는 200문제정도는 대표기출문제 지난 3년동안의 대표기출문제 나머지 800문제는 기출변형문제입니다. 기출변형문제 수준 좀 있습니다. 좀 빡셉니다. 그래서 내공 부족하신 분들은 천재 함부로 더 분비면 안됩니다. 공부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1월달 2월달에는 이 개념편을 절반으로 압축한 초스피드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초스피드 개념 이번에는 교재 전면적으로 바꿀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바뀔지는 아직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섣불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좀 더 세련되게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3, 4월과 5, 2월에는 동력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동력 모의고사 한 20회 했으니까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4지선다형 12회 5지선다형 8회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공무원 수험 세계에서는 기출문제 비중이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강요하는 별도로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 방문각에서 작년에 최근 4개년 동안의 기출문제 600제를 만들었는데 시행처별 기출문제 600제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5년 동안 그래서 2014년에 기출된 문제를 거기다 탑재를 했다니까 한 900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시행처별 900제 정도로 9월 중에 9월 중에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는 별도로 또 단원별 기출문제에 대한 수요가 또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원별 기출문제 최근 4년 동안 단원별 기출문제를 한 800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10월 중에 또 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번에는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시행처별 900제 또 하나는 단원별 기출문제 800제 이런 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부님이 감히 자신합니다. 콘텐츠의 양과 질면에서 고종훈 연구실은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멤버 한 사람 한 사람 수능에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같이 일하던 그 멤버들입니다. 콘텐츠의 양과 질 여러분 공무원 수험 세계에 있는 상당수 강사들 혼자 교제 만들고 조교 하나 데리고 뭐 이렇게 수작업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수능 한능검 공무원 콘텐츠의 양과 질면에서 감히 저희 연구실이 저는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부님 믿고 달리신다면 여러분들이 한국사만큼은 물론 한국사 다른 강사 들어도 충분히 만점 받거나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줄여 드릴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국사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사부님 믿고 열공 탁공하신다면 아마 모르게 몰라도 몇 달 안에 한국사 내군이 급상승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